하기스 디스커버리 연구소 김동욱 아기의 바비큐 요리 능력과 그에 꼭 맞는 기저귀 연구 해질녘, 초원에서의 식사시간 바비큐 요리를 준비 중인 김동욱 아기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잘 익은 고기를 물고 얼른 가족이 있는 식탁으로 향하는 모습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김동욱 아기입니다 맛있는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편안한 하기스 매직 팬티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편안한 매직 팬 하기스 매직 팬티의 위력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훌륭한 관찰 영상을 보내준 하기스 양유희 연구원에게 아기 가능성의 연구 결과 디스커버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